우리도 한 번 수육을 한 번 먹을까? 마라 수육을 한 번 먹어볼까? 근데 마라 수육이 좋다 저 마라 수육은 또 식감이 좋은 오이채 위에 얇게 썬 이 아롱사태 수육을 얹고 마라 소스하고 쪽파, 참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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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은 먹어야 해요 음~! 우와~! 와~!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몇 개를... 지금 먹어봐 몇 개예요? 다섯 개요, 다섯 개 다섯 개요? 한 잔은 먹어야 해요 와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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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역시 한 말들어 한 입에 저거를 어 주세요, 우와! 웅~~ 맛있다 맛있다 먹었네 짠 진실의 미간인데 저거 반복해요, 먹어볼게요 한 입 어떻게 넣었지? 우와, 진짜 당당한 양인데 다섯 개예요, 다섯 개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, 진짜. 진짜 대박. 근데 마라 향이 그렇게 안 세. 진짜 호불호 없을 맛. 약간 냉채 족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. 마라 술기라고 해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차가워서 느끼하지 않게 계속 들어가. 맞아, 맞아. 살짝 개콤해서 또. 약간 짜샤이까지 넣어서 한 번 먹어봐야겠다. 깨끗. 맛있겠다. 마라 찐이셨는데? 찐이셨는데?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. 고기 덮밥에 고기 올려서. 고고밥이네, 고고밥. 조부학이, 교육 л치에sten! 소비가 이다음에 다양한 만리님의 먹방 death máximo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직관하고 있으니까. 어 봤어! 아 지금 greens무가 지어지면서 너무 행복해요. 아빠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미소 아닌가요? 아, 맞아 윤치 선수가 지금 장갑을 또 착용 중입니다 자, 주목! 응! 오랜만에 윤치 밥버가 한 번 먹어야죠 너무 신나가죠 우와 우와 스텝 1 밥을 펴줍니다 단무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맛있는 거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우와 밥버거 인정, 인정 와 네 아, 이렇게 한 번, 한 번, 예, 예, 예 와, 윤치 밥버거 예, 네, 그렇죠, 그렇죠 우와, 밥버거다 다 먹었어? 아, 괜찮으세요, 괜찮으세요, 괜찮으세요 도전? 도전 오, 오 오, 밥버거 가나요? 저만 연주 아, 뜨거워 비키스 밥버거 비키스 밥버거 뭔가 미국에서 진짜 팔 것 같은 이름이네 진짜로 고기로 뚜껑을 덮겠어요 이야 우와 좋다, 좋다 우와 저거 더 맛있다 보는데? 그러니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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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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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실패! 아쉬워 아 어떡해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네 나이스 트라이 그렇죠 시돌 좋았어요 쿨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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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시